내가 흔들었고, 쓰리고에, 자, 칸테, 유광파크, 에투, 유피파크, 예스, 그러면은, 점 10에 3, 4, 5, 6, 7, 8, 뭐야, 뭐야. 하... 칸트랑 에투, 너희들은 나가. 고마워, 누나. 사랑해, 누나. 너는 진짜... 유진철은 말씀하신 곳에 잘 갖다 놨습니다. 하... 내가 미쳤지, 미쳤어. 업자자고 이런 놈이랑 톤을 잡아가지고. 그래, 뭐. 100번 양보해서. 유진철 잡았으니까 됐다 치고. 너는 어쩔 거야? 내일이 취임식이잖아요. 어떻게든 나가야죠. 그러니까 어떡해. 너 여기서 바로 인천지검 직행이야. 네가 어떻게, 무슨 수로. 또 왜 이러실까, 우리 선배가. 다 방법이 있습니다. 부탁한 건. 내일 지검장 취임식이 몇 시라고 그랬죠? 오전 11시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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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왜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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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